웃음코드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. 달라요. 이거 왜그래? 얘 좀 이상합니다. 얘 이상하네. 저, 전... 내 사인을 원하는 건가요? 예, 아가씨. 마사코, 바나나 꺼내줘. 괜찮아요. 레코드가 좀 올려도, 도세 아까라 나인다니까. 오카사마, 도나 미나리 오시테땠어, 민나 아타시노, 다이세치 나 황난데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아가씨. 자네도 우리 석경이 팬이 없군 그래. 예, 죄송합니다. 죄송할게 뭐있나? 아름다운 음악을 좋아하는 건 좋은 일이지. 그래 자네도 가깝게 항해하러 온건가? 아닙니다. 그러면 아가씨 축하 연애를 한다고 해서 연애를 망치지 않았으면 해서 따라갔습니다. 저, 집사 어른. 어, 너 또 나왔느냐? 저, 아가씨가 없어지셨다는 곳이 해변입니까? 바닙니까? 키무라, 아키라주. 날 도와줘서 고마웠다. 줄게. 이거밖에 없구나. 이거라도 받겠니? 감사합니다, 아가씨. 이건 명주로 만든 것이 아니더냐. 예, 광목으로 만든 것은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서 급한대로 그거라도 쓰시미. 저, 곧 서연 애들 시간이시옵니다. 알겠다. 닦아라. 오수라 투체하시는 것이 또 그 악몽을 꾸실까봐 그러시는 거죠. 계속 그리 서 있을 것이냐? 알았다. 두 분 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, 알 수가. 좋아해서 그랬다. 좋아해서. 아니,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. 아유. 예? 괜찮습니다, 저.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연습해 오지 않으셨습니까? 세 잡인 대신 분 손을 이리 딱 잡으시고. 은혜야오. 이리만 하시면. 혼자 있고 싶구나. 그만 나가다오. 이분은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. 사람이 없는 창고에 불을 지르겠습니다. 그럼 그 소란에 오늘은 무사히. 됐다. 이게 무슨 짓이냐? 송구합니다. 제 실수로 그만. 다친 곳은 없는지 어서 살펴주거라. 다치진 않았어. 아, 예. 다행히 많이 뜨겁지 않아. 다행히군. 오오. 아. 으아. 우아. 으아. 으아. 우아. 구상궁. 전, 대, 지네. 국내 간 치우개. 상황을 살핀다니? 그날 등불 밝힐 때 두 분이 막 입술을 대고 서로 하시는 걸 봤습니다, 저는.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. 얘기들은 잘 나누고 있더냐? 예,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염려는 무슨. 나가보거라. 예.